밀가루에 소주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? 소주를 활용한 꿀팁 구독까진 괜찮고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주방 후드 속 기름때 1g당 38억 마리 세균이 사는데요 간단한 후드 세척 방법 알려드려요 먼저 소주와 밀가루를 1대1 비율로 잘 섞어준 뒤 주방 후드에 골고루 발라 3분간 기다린 후 솔로 닦아주세요 그럼 기름때가 밀가루에 흡착이 되어 뜨거운 물로 세척을 하면 유해 성분 걱정 없이 아주 깨끗해지는 후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써먹어봐야겠죠?